아메, 너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 너의 아이를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나한테 어떤 이점이 있을까?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여기를 별일 없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기와 엄마들 건강하게 잘 도와주십시오. 집에서 반대하면 설득할 자신 있어? 힘들겠지? 근데 진짜 엄마바만 허락하면 키우고 싶은데. 모든 엄마들이 반드시 아기를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기를 키운다는 억지로 아버지 생각은 억지로 띄워놓겠다. 아기와 엄마들 건강하게 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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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